피스 가보자 피스 가보자 피스 가보자 나이스 아 망토 떴네 뭐 야 레드라벨까지 안간게 어디야 나쁘지 않네 레드라벨까지 안간게 어디야 야무지고요 묵해야지 이것도 너무 달콤해 잠깐만 해쿠 안 떴어 이거 경매장에서 마피 좀 살게요 마스터 피스야 야 돈 후원해주실 분 내가 마라벨 헤어 쿠폰 뜨면 1억 드림 순정아 너 백순이야? 저 래퍼인데요 요거 유용하는 빛이랑 이제 에나벨을 놔 자 가보자 헤어 쿠폰 하나만 헤어 쿠폰 하나만 헤어 쿠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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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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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직 아직 그래도 몰라 아직 몰라래요 어 아직 몰라요 이거 이거 근데 뭐 돈 더 나 마련 못하는데 어떡하지 신발 피스를 왜 해요 망하면은 한 3억인가 5억 손해보는데 신발 피스는 진짜 이 인생 레전드들만 하는 그런거에요 진짜로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신발 피스하는거지 아 캐시 충전 못하는데 억하지 아 캐시 충전 못하는데 억하지 아 그럼 님들아 신발 피스 하나 할까요? 아 아냐아냐아냐아냐 괜히 괜히 말곤해서 아 님들아 저 지금 뭐 캐시가 없거든요 캐시 빌려주실 아 매포 페이빅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땡큐요 아 내가 왜 이걸 잠시 까먹었지 너무 기뻐서 그랬나 어 미써 OTP 아 일단 페이빅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을 알아보는거 너무 오래걸리니까 누가 봐도 싼것부터 일단은 페이빅할게요 일단은 페이빅할게요 자 세개 깎아 세개 살게 세개 세개면 딱 살 수 있지 오케이 오늘 끝까지 달려보자 피스로 뭔 페이빅하면 4만원을 줘 으으으으으으으으으 étant 따 봅시다 자! 여거랑 이제 마피 음악계 친구들이랑 이제 에나멜이랑 자! 가보자! 헤어쿠폰! 아니 나 진짜 근데 나 피스 한 10번 아 나 한 20번 했는데 한 번도 입구고 안 떴어 이거 아니지 짠! 아! 안돼! 시발 내가 이새끼 지난번에 내가 피스 돌렸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오네 10년이에 아 끝같네 이거 신발 피스 마렵게 하네 이일도? 네 안해요 아 니가 지금 그리고 끼고있는 신.. 아니 이것도 신발이야 시발 아니 투명신갈 어딨냐 그러니까 신발 신발 피스 한번 해봐? 님들아 여기서 솔직히 꿀잼크가 만드는거 신발 피스 여기 신발 피스 지금 딱 완벽하거든요 왜? why? 지금 신발이 하나 둘 세개야 딱 예 레드 갔다가 그 다음에 마라벨 딱 뛰어서 님들 배 존나 아프게 하는 각이거든요 가보자 가보자 신발 피스 가보자 진짜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시발 야 그전에 일단 저 핑크빈의 신한테 제사 좀 한번 지내고 갈게요 보이시죠? 아 제발 잘되게 해주세요 아 갑시다 신발 피스 망하면 망하면은 진짜 망하면 제발 마라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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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호지야 왜 왜 와이 이 마라벨 나왔을 때 그 감동 그걸 위해서 지금 나는 심장 터질 것 같네 진짜로 지금 신발 연속으로 나와서 이득 본 것이 다 날릴 수도 있는데 가봅시다 가봅시다 제발 나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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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떴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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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 가게 얼마인지 보자. 가게 얼마야 이거? 와 이 구름셋 나왔네. 심연해 우리. 원래 3천만? 와 피스에서 다 말아먹네 씨발. 오늘 나온 게 그러니까 유. 하 짜증나 씨발. 나왔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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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.